아이고, 이러는 것도 힘드냐. 뼈하고 그냥 껍질만 갖고 살았고요. 조금만 활동하면 저혈압이 부가와서 거의 누워 있어야 할 정도. 근육이 사실은 힘쓰고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컨트롤타워다. 컨트롤타워까지나요?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근육이죠. 폐도 사실은 근육이 움직여서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근감소증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근육도 약해진다고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섭다. 근육이 왜 슬로우에이징을 만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열심히 근육을 만든 결과가 아닐까. 건강만큼은 20대하고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